어제 청문회에 출석한 조윤선 장관의 태도가 논란입니다. 애초에 나오기조차 거부하셔서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되고서야 겨우 출석한 것도 문제인데 나오셔서는 증인선서조차도 거부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어이없게도 미리 써온 사과문을 그것도 도의적 책임만을 강조한 성의 없는 사과문 하나 낭독하시더니 그 외 질문에는 특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일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집요한 의원들이 십수번 이상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나서야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는데 나는 본 적이 없다 라며 설득력이라고는 1도 없는 항변을 늘어놨습니다. 어쩜 그 대통령이 뽑은 딱 그 장관답죠?